아 그 다음 소식은 아 이거는 저희가 지난주에 wwtc 스페셜을 할 때 ios 카키 기능 그게 bmw에 처음 탑재되면서 45개국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bmw 얘기했는데 문제는 45개국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느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있냐 안 되있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별로 큰 기대는 안하구요 솔직히 말해서 큰 기대를 안하고 저를 담당하시는 딜러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계획이 있는 거냐 혹시 들으신 게 있냐 처음에 그냥 카톡으로 물어봤는데 아예 전화가 오시더라구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이게 보통 이러한 기능이 들어오면 이런 이제 차량의 이런 뭐 기능이나 이런게 들어오면은 국토부한테 인증을 받아야 되요 국토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 딜러 이거는 bmw 코리아의 공식 의견이 아니면을 밝힌 공식 입장이 아니면 밝힙니다 얘는 분명히 당연히 공식 입장을 안 내놓겠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어 뭐 안드로이드 사실 bmw 그때도 얘기했지만 bmw가 안드로이드에도 이제 같은 기능이 있어요 디지털 키이라 그래서 어 안드로이드도 똑같이 근데 삼성 갤럭시 폰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연락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한국에서 지원을 안해요 지원을 안하는 이유가 어 국토부가 인증을 안해줬다 안해줬는데 국토부가 인증을 안해준 이유는 어 국내 모 기업이 어 이 기술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니까 나는 음 그래서 어 ios도 비슷하게 이 모 기업이 어 이 기술을 쓰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국토부한테서 먼저 인증을 받아서 뚫고 그 다음 bmw도 나중에 이제 소프트 업데이트로 이거를 어 추가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니까 그 그 모 기업도 사실은 있어요 기능이 안드로이드로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하드 이제 차량 하드웨어 쪽은 다 둘 다 이제 nfc를 가지고 어 이거를 구현을 하는데 아마 핸드폰 쪽에서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이거를 통신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인증을 받았을 적에 아마 이제 bmw가 쓰는 방식으로 인증을 안 받아서 어 이제 bmw 인증을 못 받았다 근데 뭐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좋은 소식이라면 어차피 ios의 이런 카키는 애플이 프로토콜을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어 뭐 이 모 기업이든 bmw든 다 같은 방식을 써야 되요 사실상 왜냐면 애플이 그거를 컨트롤을 하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차후에 이 미래의 모델에 어 이 기능을 이 모 기업이 쓴다면 나중에라도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라는게 입장이더라구요 이게 뭐 이 모 기업 때문에 뭐 그 수입차에 뭐 더 이제 앞선 기술 뭐 그런 기능들이 못 들어온 게 몇 건 있다고 저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옛날에 그런게 있었어요 이제 헤드램프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앞에 헤드램프 각도가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게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벤츠가 먼저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벤츠였나 bmw였나 기억이 안 나나 아마 독일 쪽 메이커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려 그거를 수입하려고 그랬는데 아 국토부가 막았다 국토부가 막아서 어 안되다가 그 모 기업께서 어 기능을 탑재하니까 그제서야 뚫렸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골자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카키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모 기업은 쌍용인가요? 아 왜 자꾸 망하는 사람을 들먹여요 LG부터 시작해서 아직 안 망했는데 하여튼 네 일단은 그렇게 길게 길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아 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게 어차피 지금 아마 둘러다니는 bmw들은 아마 다 안될거에요 왜냐하면 2020년 7월 1일 이후 생산분부터 되는데 7월 1일에 막 생산된 차들이 벌써부터 지금 오늘 녹음이 7월 5일인데 벌써부터 한국에서 돌아다닐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닌 bmw 중에 이거를 쓸 수 있는 차는 없을 거고요 이제 나중에 수입이 이제 그때 생산된 차들이 수입이 시작되면서 아마 최소한 하드웨어 쪽은 준비가 되지만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유튜브 인증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실정일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